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닭돌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난 서비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생성형 AI를 쓸 때 우리가 보통 태그를 쓰고 이미지를 생성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트리 구조 그러니까 나무뿌리처럼 이미지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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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친다고 해야 되나 트리 구조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가진 서비스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원래 생성형 AI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지만 근데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놓고 그 이미지의 자식 이미지를 보고 또 그 자식 이미지에서 또 다른 걸 넣어서 새로운 자식 이미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컴퓨터 공항에서는 트리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무뿌리처럼 쭉쭉 뻗어나가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서비스냐면 아트브리더라는 서비스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트브리더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개발자들이 중심이 된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설립한 회사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 다른 서비스들과 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기능이라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러 가시죠 네 주소는 art리더.com 입니다 더보기란에 한개 넣을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컴포저를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스플라이서 2라는 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스플라이서가 이제 접착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 두 개의 이미지를 토대로 자식 이미지를 만들고 또 그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찾아서 자식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돼요. 구글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이서 들어가셔서 이렇게 준비된 이미지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밑에 업로드 버튼 이거 눌러서 업로드 하셔도 돼요. 저는 업로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시고 브런치라고 해서 눌러주시면 이 이미지를 토대로 자식 이미지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원래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지웠어요. 약간 조금 놓다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식 이미지를 만드는 거니까 위의 이미지에서 옆에 보시면 업로드 된 거 이거 누르시면 또 다른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자식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에요.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미지와 분위기나 아니면 인물 같은 것들을 찾아서 밑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지우고 싶을 때는 여기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쓰레기 버튼 생겨요. 눌러서 지워주시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의 배경, 부모의 이미지의 배경, 그리고 인물 구성 같은 것들을 따라서 밑에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여기서 또 뭔가 하나가 마음에 든다. 밑에 또다시 여기서 브런치 하면 되겠죠. 그런데 브런치 하시면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다른 걸 썩고 싶다. 그러면 일단 얘는 잠깐 끄고요. 여기다가 또다시 이미지를 하나 또 업로드 하는 거예요. 전신 사진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 이미지의 분위기와 전신 이미지가 섞여서 또 이렇게 밑에 나오게 되고 또다시 여기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또 다른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미지들의 부모 이미지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밑에 자식 이미지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브런치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특성을 이렇게 뭐랄까요. 자식 이미지한테 유전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인물만 해서 그런데 원래 이제 여기다가 배경 같은 걸 넣으시면 그 배경과 인물이 합쳐지는 그런 이미지들도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저장하시고 싶을 때는 여기 세이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세이브 하신 거는 여기 나가셔서 프로파일에 가시면 이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트 브리더 처음이신 분들은 한 번씩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간단하지만 뭔가 이렇게 트리 구조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게 좀 신선하기도 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하실 수 있을 거고 이 아트 브리더라는 서비스를 제가 굉장히 좀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자이너들이 중심이 된 서비스다 보니까 어떻게 발전할까라는 게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라서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로 재미있는 서비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제 프로필 채널 페이지 보시면 저한테 1대1로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